카카오뱅크 공모주 일반 청약에 58조 원 규모의 증거금이 모이며 역대 다섯 번째 기록을 세웠습니다. 대표 주관사 KB증권에 따르면 어제 카카오뱅크 청약 마감 결과 증권사 4곳에 들어온 청약 증거금은 총 58조 3천20억 원으로 통합 경쟁률은 182.7대 1로 집계됐습니다. 카카오뱅크 증거금은 중복 청약이 가능했던 SKI 테크놀로지나 SK바이오사이언스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카카오게임즈와는 비슷한 수준까지 다가서면서 청약 증거금 역대 5위를 기록했습니다. 청약 첫날 12조 522억 원, 둘째 날 45조 7,369 억원으로 중복 청약이 불가능한 탓에 많은 투자자가 증권사별 경쟁률을 보고 막판에 청약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 청약을 마무리한 카카오뱅크는 다음 달 6일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합니다. 마지막으로 담았는데요.